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아날로그 사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아날로그 사진에 대한 관심들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뭐 아주 마이너긴 하지만 레트로 분위기와 더불어 혹은 디지털 사진에 조금 지친 분들이 아날로그 사진 필름 사진 이런 것들은 어떨까 라는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사진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아날로그로 사진을 배웠어요 그리고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아날로그를 어떻게 디지털로 옮길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배웠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만 가지고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것으로 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도 아날로그에서 출발했고 또 디지털 자체 내에도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디지털이라는 것은 디지털 문명이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 됐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 안에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날로그 때 했던 사진 기술이나 아날로그에 대한 정보들은 디지털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도 알고 디지털도 알고 있는 제가 그 아날로그에 있었던 정보들을 조금 디지털로 옮기면 어떨까 라는 의미에서 좀 더 쉬운 접근법으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어려워 할까 무엇을 힘들어 할까 고민해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는 필름으로 만들어진 아날로그 사진으로 찍어진 결과물을 디지털로 옮겨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들 스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 한편에 모든 걸 다 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요 실제로 필름을 어떻게 디지털로 옮기는 그리고 옮길 때 어떤 것들을 잘 조절해 줘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름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진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아날로그 사진이 어떤 식으로 작동됐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필름, 필름의 종류를 한번 분류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분류를 통해서 각각의 특성이 어떤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특성마다 스캔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로 사진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사진술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인간의 욕구로써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눈으로 본 거 그대로 그냥 바로 매체를 만들면 훨씬 간단했겠죠 처음에 만들어진 사진술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진술이 처음 만들어진 건 1830년대, 1820년대 이때예요 그때 기술로는 이거를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술은 조금 조금씩 발전하면서 진화되어 온 결과물이 필름입니다 사진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그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요 처음에 만들어진 사진은 거의 동시에 만들어진 두 개의 사진술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국에서 만들어졌고요 하나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인정을 받은 건 먼저 발표했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다계료 타입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진이에요 이 형태는 재밌게도 금속판에 반들반들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짠하고 고급스럽고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한 사람은 물론 떼돈을 번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특허권을 가지고 프랑스 정부에서 활성화시킨 노력에 의해서 사진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편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첨단 과학기술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계료 타입이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물론 만들기도 힘들고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그랬지만 그것보다도 한 장을 찍으면 한 장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사진 안에 이너지를 넣고 찍는 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만 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과정은 물론 복잡했지만 지금의 폴라로이드랑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결론적으로 한 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었고 상업적인 메리트도 있었죠 왜냐하면 사진가가 찍어주지 않으면 사진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언제나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가를 불러야 됐고 사진을 계속 찍어야 됐죠 또 한 장을 만들고 싶으면 또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하고 자리 잡는 원동력이 됐다면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했던 영국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기술이 바로 칼로타입입니다 칼로타입은 그렇게 대중적인 성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나중에 결국엔 필름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사진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만드는 대량 생산성이 가능해진다 라는 그 요소를 안게 되는 틀을 만든 게 칼로타입이었습니다 칼로타입은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내가 포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내가 내가 포지티브라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기술인 것 같은데 단순히 얘기하면 이래요 네가티브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서 네가티브 영상을 얻고요 이 필름을 가지고 네가티브 인화지에다가 인화를 해서 노광을 줘서 다시 한번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지는 결과는 반전된 이미지로 필름을 얻고 그걸 또다시 반전을 하니까 포지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내가 포지 시스템인데 바로 이 기술의 틀을 만든 게 칼로타입입니다 다계료타입이 성공한 이후에 사진술이 점점점점 발전하면서 감각 유재라든지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해 보니까 네가티브 속성을 갖는 필름을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좋았고 빛에 빨리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름과 인화지 이 두 개의 체제로 사진이 굳어지게 되고 1900년대 이후부터는 필름 아주 얇은 플라스틱 혁명으로 만들어진 필름 위에 감각 유재를 발라서 필름을 만들고 이 필름을 종이 위에 동일한 감각 유재를 발라서 인화하는 이 시스템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진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꼭 체크해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필름이 얻어지게 되면 인화지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 필름을 꽂아놓고 확대기에 다시 노광을 주면 여러 장의 사진을 뽑을 수 있거든요 현대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대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1900년대니까? 근대 그 다음에 현대 20세기를 거쳐 오면서 사진술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이러한 대량 생산성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름이라는 요소가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커요 카메라에다 필름을 놓고 사진을 찍는 행동 자체는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이미지를 기록하는 그런 과정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필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스캐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모든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몇몇 공장에서만 겨우 필름이 생산되는 이 시국에 필름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세 종류의 첫 번째는 네거티브 블랙앤하이트 필름입니다 흑백의 필름인 거죠 이게 초기 형태에 만들어진 기술이긴 해요 칼라가 1900년대 중후반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 단계에선 블랙앤하이트 흑백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을 경우에 색의 정보를 담을 방법은 없지만 빛의 강약을 담을 수 있는 요 형태의 필름 요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칼라를 담을 수 있는 빛의 삼원색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각각 필터를 통해서 색깔을 반응하는 그리고 케플러라고 하는 색상 염료와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네거티브 필름이라는 형태를 만들게 되죠 이 네거티브 필름과 포지티브 필름 다시 말해서 슬라이드 필름은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칼라 필름은 거의 동시에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내용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필름에는 세 종류가 있다 네거티브 블랙앤하이트 필름 네거티브 칼라 필름 그 다음에 포지티브 칼라 필름 그리고 이 각각은 사용 목적이 다른데 네거티브 블랙앤하이트와 네거티브 칼라 필름은 인화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포지티브 혹은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하는 이 필름은 투사되는 영사기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필름의 디맥스 농도는 다 다릅니다 제일 어두운 점과 제일 밝은 점의 차이는 다 달라요 얘를 우리가 스캐너로 스캔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냥 스캐너에 넣고 버튼 눌러서 스캔 OK 누르면 딱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캔 과정에서 주의해서 몇 가지 것들을 조정해 줘야만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디지털에서도 아날로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써야 된다 그게 디지털 안에도 들어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빛으로 눈으로 보는 것고 색이 있고 빛이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디지털 세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샘플링에서 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정보의 양이 결정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캔하는 과정에서 이 조절을 잘 해주지 않으면 필름에 아무리 좋은 디테일 아무리 잘 찍고 완벽한 농도에 다양한 풍부한 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디지털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아날로그가 디지털보다 항상 정보는 더 많아요 이 중에서 디지털은 어떤 정보를 취할지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을 잘 정해야만 결과적으로 좋은 디지털 소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필름이 종류마다 특성과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스캔 작업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 과정을 하는데 정확한 옵션을 주고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뭘 조종해 줘야 되냐 첫 번째로 네거티브 필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인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톤이 압축되어 있다고 했어요 톤이 조금 줄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인화지보다는 톤이 넓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세 가지 필름이 톤이 다 달라요 그럼 이 톤을 정리해 줘야겠죠 톤을 이게 블랙이고 이게 검정색이야 이게 제일 어두운 거고 이게 제일 밝은 거야 라고 정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를 톤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 필름 다 이 톤 압축 과정을 스캔 과정에서 정확히 옵션으로 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입니다 이것만 해주면 대부분의 사진들은 꽤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꽤 좋은 스캐닝이 됩니다 그런데 컬러 네거티브 필름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뭐가 문제냐 컬러 네거티브 필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톤을 압축하기 위해서 오렌지 마스킹이라고 하는 오렌지색 필터가 필름 한층 레이어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오렌지색 마스킹을 제거해 줘야 돼요 반전을 하면 그냥 네거티브를 스캔해서 그냥 반전을 하면 프로딩딩한 색깔이 나옵니다 왜 오렌지색의 보색이 약간 싸이안기 되는 청록색 계열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딱 해놓으면 사람은 창백해지고요 그 다음에 배경들의 색깔에서는 전반적으로 청록기가 쫙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출력소에서 현상하고 스캔을 맡기면 프로딩딩하게 오는 경우들을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그쪽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거예요 요거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필름이 필름마다 색깔이 달라요 필름마다 기준점이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도 코닥 필름에는 코닥이나지를 썼어요 후지 필름은 후지이나지에 썼고요 아그파 필름은 아그파 이나지에 썼어요 왜? 그 회사에서 이 필름을 쓸 때 이 이나지는 얼마 정도의 색깔이 잘 맞아 라고 열심히 연구해서 심지어 이나지 뒷면에 보면 확대기를 몇 번 필터 코닥에서 나온 몇 번 필터 몇 번 필터 몇 번 필터를 해서 색깔 노광을 주세요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거대로 맞춰 썼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런 기준이 없죠 스캐너는 코닥이 만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깔을 정확히 옮기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요 부분이 까다로워요 슬라이드 필름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어두운 점과 제일 밝은 점만 딱 잡아주면 생각보다 색깔이 잘 나와요 그리고 색깔은 뭐 고민 안 해도 되고 톤도 마찬가지예요 톤도 블랙 앤 화이트나 혹은 네거티보다 그렇게 많이 조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스캐너들이 디맥스 농도 3.8 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앱손에서 나오는 최상위급 애들이 겨우 디맥스 4.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마콘이나 뭐 아주 이런 몇 천만 원짜리 하는 스캐너들이 한 디맥스 농도 5.0 이 정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스캐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드 필름은 스캔하기 좀 더 용이하지만 네거티브랑 블랙 앤 화이트 필름은 조금 까다롭고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스캔해 볼 거는요 제가 스캐너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캐너 중에 하나인 앱손에서 나온 V700이라는 기종을 가지고 할 겁니다 물론 가장 최신 기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V700이랑 최신 기종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도 같고요 프로그램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필름을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스캐너를 경험해 보면 좋겠지만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필름 쓰는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정도까지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스캐너가 워낙 이제는 고가가 됐기 때문에 그거 외에 뭐 다른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볼까 해요 뭐 요즘 핸드폰 어플로 이제 스캔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로 찍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좋은 뷰 박스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빡빡 찍으면 생각보다 퀄러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런 형태의 강자들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 분야에 이제 배워보려는 분들 혹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무언지 솔직히 최근에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엔 대학 강의도 나가고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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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해 주세요 댓글이나 이런 데 질문해 주시면 그거와 관련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